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매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었도다. 마녀의 주되신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린 예수에게 성룡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손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증언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류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류의 말과 자신이 본 환상이 서로 연관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의식에 얽매였던 자신의 편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애하고 을을 행하는 사람은 다 모두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흔들릴 수 없는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마디 고백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민족적 편견을 일수해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적인 인간적인 조건 자격적 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한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경애심과 사랑으로 하나님 성기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36절 말씀에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가 그리도의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함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도의 인격과 중보자로서 그분의 직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로써 이 땅의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화평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제약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새 존재보다 오직 자신 나만의 존재만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도 사람들은 서슴치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고요 다툼과 미움이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제약으로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토의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워낙에는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는지 하는 다들 중에도 멸망의 이를 자가 있다고 말하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 그리도라고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또한 재판장과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의 재림의 날을 단순히 구원의 안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주님의 잔치에 내가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면 만일에 그날의 즐거운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심판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를 믿는 자들이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될 확실한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도 별로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 특권의식을 깨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통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고넬류와 그들의 가족 앞에서 강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가 제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연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영생의 구원을 얻은 문제를 생각하면 이 마음 가운데에 그저 차올라오는 감사를 느끼고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내가 영생을 받은 자지 나는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저 그냥 감사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는 또한 화평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인종이나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화평의 복음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사명을 제자들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이샤레의 백부장 고넬류의 청함을 받고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화평을 알고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화평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데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고넬류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고통함을 신음하는 환우들과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대로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상 운동과 원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은 아버지 고맙고 아무도 둘러주시고 삼위기 자리에 나와 우리 마음의 눈치과 정신을 원하는 시간을 견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